LG 하우시스가 경북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. 보은처와 광복회,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등과 함께 선정한 이번 지원 대상은 안동에서 3.1운동을 주도해 웃고를 실은 고 김계한 선생의 손자 김화석 씨 등 5명입니다. LG 하우시스는 창호와 바닥재, 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를 지원해 최근 개보수 공세를 완료하고 김 씨 자택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